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네요 이게 뽀쌤 추인가 하여튼 오늘은 여기 아키플로라는 가게에 왔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에 마루랑 캐비닛이랑 이제 그런것들 이제 업그레이드 하실때 이제 와서 리모델링 해주고 그런 데 하는데 우리 또 이상물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한번 얘기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때마침 잘 불러주셨어요 예 계절이 이제 바뀔거니까 그렇게 검사검사 이제 집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간단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구독자님들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주로 마루하고 키친캐비넷하고 카우너탑하고 세가지를 주로 하구요 예 이제 그걸 오래 하다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다 하게 됐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15년 됐습니다 16년 차네요 진짜요 예 2005년도에 왔습니다 오늘 베테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요즘 뭐 어떤 트렌드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러 많이 다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주로 이제 마루를 보시면은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그레이톤이 많이 유행을 하고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마루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가정집에서 많이 하시는 게 엔지니어 우드라는 거 아 이게 나무예요 진짜 예 나문데 여기 결을 보시면 이렇게 플라이 우드예요 네 이렇게 겹겹이 예 그리고 제일 윗면만 원목이에요 한 2mm 정도 두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원목하고 피니쉬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깔아 이렇게 깔아 놓으면 완전히 원목이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하시고 가정집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운하우스나 하이라이스 콘도나 네 이런데는 이제 이런 LBT라고 합니다 아 많이 들어 봤어요 네 바이널인데 쉽게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장판이 옛날에 장판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해지고 완전히 나무보다 더 사실처럼 아 방수도 되고 그래요 네 100% 이제 플라스틱 바이널이다 보니까 예 방수도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예 예를 들어 강아지가 쉴을 해도 예 위지 보수가 없죠 근데 물이 이게 손상이 되질 않으니까 진짜 예 솔직히 이거 마룻 마룻 색깔만 바뀌어도 집 분위기가 그렇죠 예 자제오지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예 집을 새로 사시러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예 예 집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주로 이제 리마들링을 하셔서 예 집에서 사무실 겸 쓰시는 분이 많아서 아 진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거실을 사무실로도 좀 많이 하시고 아니면 다이닝룸을 사무실 겸으로도 하시고 아 가라지 하면 여러분 괜찮겠다 진짜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또 클라젯 있잖아요 옷장 옷방도 이제 메스토베스룸 같은 경우는 그 클라젯 룸도 이렇게 가구로 저렇게 캐비닛이 아 저렇게 네 네 그렇게 네 오 전부 다 직접 아 그럼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 제품을 판매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시공을 원하시면 시공도 해드리고 아 또 시공은 시공대로 워런티를 해드리고 예 제품은 제품 그 메이커에서 팩토리 워런티도 해드리고 워런티까지 예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거죠 예 안 그래도 이렇게 예 저희가 이렇게 집 보러 많이 다니는데 네 새집이야 뭐 어떻게든 다 이쁘잖아요 근데 이제 헌집 헌집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거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예 많은데 이제 그런걸 싹 바꾸면 진짜 그렇죠 새집같이 분위기도 바꾸고 굳이 막 안 옮기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유리창까지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집이 한 20년 30년 이상 되면 네 나무 유리창이 이 목질된 그렇죠 틀이 많아서 거기가 이제 썰고 부식되고 예 그런 집이 많아서 집이 이렇게 외관상이 좀 낡아 보이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백퍼센트 플라스틱입니다 빌비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걸로 하면 집이 이제 완전히 새집처럼 예 저기 보니까 돌 같은게 있는데 예 제가 다니면서 좀 많이 진짜 궁금했던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집 보여 드린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레나잇이라고 그러고 지금 요새는 뭐 컬치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건지 좀 설명 좀 이제 주로 이제 카운터탑을 주방에 많이 캐피닛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베니티에도 하는데요 네 그레닛하고 코츠하고 두 종류를 제일 많이 하고요 네 그레닛은 말 그대로 한국말로 화강암 화강암 그러니까 천연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원석을 즐기실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츠는 인조대리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인조대리석이니까 이제 다양한 저기 뭐랄까 좀 디자인이 좀 많이 네 네 가미되어 있죠 아 그리고 요즘에 추세는 그레닛보다는 코츠를 좀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코츠가 이제 주로 이런 이렇게 이런 거를 무늬가 있는 마블 대리석 무늬 톤이 있고 코츠가 한국말로 하면 석영입니다 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네 이게 말 그대로 천연의 자연의 석영인데 이 석영을 여기 폴리에스테리 수지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네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 이렇게 누른다고 그럴까요 네 찍어서 아주 큰 판으로 만들어 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코츠라고 유행을 이제 시작을 제품을 시작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마블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요것도 그냥 다 코츠라고 그렇고 그래서 인조대리석을 요즘에는 다 그냥 코츠라고 통칭해서 예 부르고 있고 그럼 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네 소스 그런게 많잖아요 뭐 쏟으면 그냥 숯 닦아야죠 네 그럼요 거의 뭐 99%는 이거는 얼룩이라고 그러죠 스테인드지가 않아요 어? 저거는 뭐요? 네 벽지인데 플라스틱입니다 저것도 주로 오피스에서 많이 하고 레스토랑에서도 많이 쓰는 제품이고 이쪽에 저기 저기 좀 뭐라고 그럴까 저기요 홀로그램처럼 네 반짝반짝 네 그래서 여기서도 뭐 리폼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냉장고 라든지 아니면 도어라든지 뭐 가구에다가도 접목하실 수가 있고요 1년 중에서 그럼 제일 바쁜 때가 언제요? 시즌 2년 아무래도 봄 여름 가후에 겨울은 이제 겨울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때부터 이제 좀 슬로우하고 하다가 이제 날씨 좀 풀리면 이제 한 2월 말 3월 되면 이제 또 정신없고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거 또 이제 주방 네 이제 키친 캐비넷인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뭐 싱크대라고 그러죠 네 싱크대도 예를 들어서 다 원목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또 다녀보니까 네 빌트인 냉장고 네 와 그거 진짜 이쁘던데요 그렇죠 이제 원하시면 네 냉장고 앞 앞면을 이 캐비닛 도어로 마감을 해 드리고 와 네 디쉬워셔도 마감을 해 드릴 수 있고 요새 요즘에는 그렇게 하시는 거 미국에서는 많이도 하고요 많이 유행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하얀색 이제 이걸 제일 많이 합니다 한 60% 70% 요새 하얀색 많이 하시는 거 네 제일 많이 유행이고 아까 저 코츠에 마블 저기 대리석 문 있는 하얀색하고 이것이 매치가 잘 돼서 네 저거 두 가지로 가치를 제일 많이 하는 추세고요 네 네 그리고 캐비닛 하다 보면은 네 주로 하시는 게 이제 손잡이 네 손잡이 중에 이제 이게 제일 많이 유행하는 겁니다 네 많이 봤어요 네 네 이거 이제 도어 풀이라고 하는데 이 브러쉬 니클이라고 해서 스탠드 레슨 색깔 이런 식으로 이걸 제일 많이 하는 추세고요 네 캐비닛은 기본적으로 이게 단풍나무 원목 도어고요 네 여기 프레임이 이 프레임도 원목이고요 이 안에 이거는 이제 하판입니다 근데 하판인데 이게 겉에 자작나무 베니어를 입혔고요 이 안에는 하판 플라이웃입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플라이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박스라고 그러는데 몸통이 아주 가볍고 아주 튼튼합니다 어 어 좀 저렴한 제품은 박스를 플라이웃을 쓰지 않고 톡밥 누른 걸 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물을 먹으면 이제 물을 끌고 끌고 끌어지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럴 게 없고 그래서 변형도 안 되고 네 네 싼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색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게 여기에도 다 투명한 클리어 코스트가 다 되어 있고요 아 그러면 사장님 화장실에도 막 타일 공사하고 그런 거 네 그럼요 베스룸 리마들링 다 해드리죠 진짜요 네 타일이 제일 중요한 게 저쪽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아 타일도 따로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무광이고 유광이고 네 이것처럼 이렇게 대리사 타일도 유행이고 네 그 다음에 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무광은 바닥에 까 밑거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이 유광은 이제 벽에다가 5월에다가죠 이제 글로스는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난로도 이걸로 다 그렇죠 서라운드 그걸 다 이걸로 하고요 근데 만약 진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 하시면은 진짜 내 사무실 내가 진짜 예쁘게 딱 꾸미면 일할만 하겠어요 아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집에 필요한 모든 퍼니처 시스템이라든지 뭐 마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해드리죠 네 그리고 공사를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마루를 하고 캐비닛을 공사를 하고 나면은 벽면이 좀 손상이 되고 네 그러다 보면 내가 터치업을 해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인트도 같이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예를 들어서 타일 하는 사람은 타일 하는 크루가 타일만 하고 네 캐비닛 하는 사람은 캐비닛만 하고 그렇죠 카우넛 타는 사람은 카우넛 탓만 하고 네 이렇게 다 크루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네 누구보다도 전문적이라고 또 자부를 합니다 짱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에 가게가 있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짓고 네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시공한 거는 1년 동안은 무조건 책임을 짓고 진짜 오래 하셨죠 예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팩토리 워런티라 뭐 어느 회사는 예를 들어 마루 같으면 30년 네 뭐 엔지니어도 아까 저런 거는 50년씩 워런티 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네 그러면 50년이면 뭐 거의 라이프타임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장점이 있어요 네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 그러니까 아 저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치 뭐 말 안 통한 미국 그런 회사보다 예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예 예 가게 오늘 잘 봤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공사하셨던 거 비포에프터 이렇게 사진 좀 보고 예 마무리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정말 집이 오래 사셨는데 따분하다 한번 분위기 바꿔보고 싶다, 2021년. 그러면 우리 이쪽으로 제가 인포메이션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제가 성실히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